엔티티 마크 안녕하세요. 엔티티 마크라고 합니다. 지금 자켓 촬영 중인데요. 생각보다 너무 어렵고 하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. 많이 기대해주세요. 힘이 많이...힘이 나요 오늘. 근데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. 요즘에 저도 한국말 발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오늘도 그 사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잘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. 화이팅! 화이팅! 오늘도 새로운 단어 배웠어요. 잠깐만요. 상체? 근데 허리부터 발까지는 하체. 하체. 사치? 상체? 상체? 하체. 앞으로 계속 한국어 열심히 할 테니까 기대해주세요. 드디어 데뷔했어요. 그래서 여러분 우리 꼭 기대 많이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나의 시간이었어 고맙습니다. 부탁드립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